K-방산의 끝없는 미국시장 도전 거대 미국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협력자가 보잉이라니?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K-방산의 해외수출 노력은 이제 유럽과 동남아, 중동을 거쳐 마지막 거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K-방산 수출은 단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주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라서 K-방산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5년 전 T-50의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지만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각 방산업체별로 끝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카이입니다 T-50 400대 이상의 수출을 위해 내년 시작되는 미 해군 전술훈련기 도입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군 차기 장갑차 도입사업에 도전 중이고요 최근에는 미 해군의 전투함 건조 사업이 자국의 건조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서 함정을 빠르게 조달받는 부분에 대해 미군 조사단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조사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에서 미 해군 관계자가 방문해 국내 조선사들의 다양한 함정 건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으며 특히 무인 잠수정과 미래 무인체계 함정들의 모습을 보고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해상무기들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것이 먼저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K-방산 제품이 곧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의 보잉사가 절치부심 미국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K-방산의 최대 협력자로 부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보잉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이며 방산기업인데 왜 한국을 돕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미공군에서 카이의 T-50을 제치고 선택한 보잉의 T-7입니다 입찰 당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개발을 통해 T-50의 절반 가격으로 납품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약을 따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비행 중 윙락 현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항공기 사출 좌석의 문제로 개발이 최소 2년 이상 지체다고 있어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시일 내 개선이 불투명하고 사업 진행이 매우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후된 훈련기로 조종사 양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공군 입장에서는 이제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보잉의 입장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생산도 되기 전에 벌써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지연되는 기간 동안 수조 원의 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의 이러한 형태는 단순한 계약 지연을 넘어 이제는 기업의 도덕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보잉의 신뢰도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잉은 과거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였는데요 지난 2018년과 2019년 동일한 모델의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대참사가 연달아 발생했었습니다 원인은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 설계 결함으로 기수가 너무 높은 각도로 향할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기수를 내리는 시스템이 오작동해 추락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EX 업그레이드 사업에서도 인도가 지연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F-15EX 모델은 보잉사에서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원래 2022년 12월부터 미 공군의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몇 차례 지연된 일정이었는데 지난 10일 발표된 미 회계감사원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유는 전방 동체 조립품질 문제로 인해 F-15EX의 배치가 또 다시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투기는 동체의 수많은 구멍을 뚫어 볼트로 완성하는 방식인데요 엉뚱한 곳에 구멍을 뚫어버려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생산 중인 전투기 19대에 똑같은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후발 주자인 우리 카이 같은 경우는 최초 설비에서부터 구멍 뚫는 자동 로봇 장비를 설치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로키드 마틴의 관계자들이 카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 장치를 보고 미국에도 없는 장비라고 놀라워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것이구나 싶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사 중 하나인 보잉에서 이런 실수가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이자 방산업체였던 보잉이 어느새 미군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 전엔 보잉이 맡고 있는 무인 잠수함 개발 사업에서도 납품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해 미 해군 관계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기한이 최소 3년 이상 늘어나 2024년 중순쯤에 첫 번째 잠수함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 비용 역시 기존 계획했던 것에서 대폭 늘어나면서 T7이 밟았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기 사업에 이어 미 공군 전력 개편을 위한 F-15EX 초대형 프로젝트까지 허술하기 그지없는 생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보잉으로 인해 무기 납품에 있어 자구구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더 이상 보잉을 감쌀 수만은 없게 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군의 전력 보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을 신속히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K-방산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여유를 부리고만 있을 수 없는 미군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통한 전투함, 잠수함 등 신속한 무기 공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의 K-방산에 진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최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 군수시장의 한국 방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인증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다른 해외 시장에서 K-방산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완전한 방산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수많은 혁신을 보여준 이번 마덱스를 통해서도 한국 해군 역시 무인화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 전 세계에 관심인 해상무기의 무인화에 선도적인 우리 기업들이 무인화 전투체계를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관계자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로 성장하는 K-방산은 세계 시장을 넘어 가장 진입이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서 T-50과 장갑차, 자주포 어쩌면 군함과 잠수함의 주문 제작이든 간에 조만간 순차적으로 터지게 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 바다와 해상을 주름잡게 될 대한민국 해상 무인체계들이 든든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봅니다 미래로 전세계로 확장되는 대한민국 K-방산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K-방산은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와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와 응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와 응원입니다